육아용품 중에 카니발이 들어가더라구요. 캠핑 장비 중에 카니발이 들어가더라구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용품 중에 카니발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과 출신 교육학자 마루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투 더 쿠페가 아니라 투 슬라이딩 도어 미니밴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전에 한번 제가 고갯마루에 출연을 했을 때 헬멧에 캠파놀로 스티커를 붙인 걸 보신 고갯마루 구독자 분께서 GR86 차주 분이 자덕인가 보다 뭐 이런 댓글이 기억이 나요. 저는 오늘 자전거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서 자전거 코스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자전거 탈 건 아니고 인상 깊은 곳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싶어서요. 남자들이면 다 자전거 다 좋아하는 줄 알았고 자동차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남자라고 다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생각보다 자동차에 관심 없는 남자들이 꽤 많다고 느꼈고 그 정도 아주 소수의 비율만큼 여자분들 중에서 또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기는 하죠. 자전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자전거를 취미로 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주변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음악학원 원장님과 찍었던 첫 번째 구독자 인터뷰에서 자전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제가 자전거 영상을 하나 찍었었고요. 옛날부터 한번 찍고자 하는 거는 도저히 지금 아직까지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지는데 실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시험 삼아서 자전거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그리고 제 자전거 얘기도 조금 나눴었는데요. 자전거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하자면 본격적으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자전거를 취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먼저 탔던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취미로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보급형을 사봐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사실 어릴 때 자전거 탄 게 전부니까 사이클 타기는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사이클을 추천을 해줬는데 아 나 약간 좀 부담된다 안 타본 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MTB로 보급형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2011년 정도 됐어요.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처음 샀던 자전거가 첼로에서 나오는 하드테일 MTB였어요. 모델명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 80만원 정도 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100만원 하려나요? 정도 되는 자전거를 사봤는데 그때 클릿을 처음 사용해보고 클릿 슈즈도 사고 그런데 재미를 못 붙였어요. 왜 재미를 못 붙였냐면 산에 가기는 좀 부담되고 물론 잘 타시는 분은 그 정도로 충분히 산에 간다고 하고 추천해 줬던 친구도 저희 동네까지 와서 나지만악한 산을 같이 둘러보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타겠는데 라고 했는데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나는 저기 MTB가 내 취향이 아니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역시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산에 타고 싶진 않은데 라고 하기에는 이미 MTB를 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MTB가 도로에서 타니까 또 그렇게 즐겁지도 않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동네만 타도 즐거웠는데 그때만 해정구 도로가 제대로 안 닦였을 때라서 탈 때도 없고 도로에서 몇 번 타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몇 번 못 타고 계속 세워놓고 있다가 나중에 외삼촌이 안 탈 거면 내한테 팔아라 해서 팔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전거를 계속 안 타고 있다가 한 3, 4년 정도를 안 타고 있다가 2015년도에 그때는 계속 자전거를 안 타니까 또 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MTB 보급형 첼로 거 샀더니 재미가 없더라.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 열심히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타고 싶은데 뭐 사면 좋겠냐. 이제는 사이클에도 관심이 있다 하니까 그러면 로드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보급형으로 똑같이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크게 돈 안 들만한 꽤 괜찮은 걸 살 거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길래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자전거를 또 안 타니까 타고 싶더라. 그래서 로드사이클은 왠지 나한테 맞을 것 같아. 안 타봤지만 MTB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갈 일이 없는데 그 도로를 타니까 재미가 없었다. 그러면 꽤 괜찮은 로드면 어떤 메이커든 상관없어. 프레임이 카본으로 된 거에 105나 아니면 울테그라 정도 되는 거 사면은 괜찮다. 듀라에이스급은 좋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105나 울테그라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풀카본의 울테그라로 사야 되겠다 싶어서 제 친구들은 자이언트를 추천을 했는데 저는 자이언트도 가보고 스페셜라이즈도 가보고 두 군데 중에 디자인이 그냥 마음에 드는 스페셜라이즈드 타마 콤프를 샀던 거예요. 제가 건빨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건빨 자전거가 그때 있어가지고 샀는데 DC된 가격으로 샀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알아챘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제가 MTV를 타면서 자전거를 좋아하는 거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즐겁지 않지? 라고 하고 팔아버리고 사이클을 딱 타는 순간 그 사이클 안 타보신 분이 처음 타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바퀴 굉장히 얇아서 되게 무섭잖아요. 낯설게 느껴지는데 단단하면서 내가 원하는 컨트롤 하는대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푹신한 느낌은 없어지는 대신에 뭔가 자전거와 한몸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체형에 맞게 피팅을 해주는데 피팅을 다 하고 이제 시험 테스트로 브레이크 잡는 거 기어 변속하는 것만 배우고 나갔는데 우와!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을 실제로 해봐야 자기가 어떤 취향이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MTB가 익숙한 디자인이니까 자꾸 그것만 탔었는데 어! 뭔가 사이클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타보니까 이게 바로 내 자전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잡아 보는 순간 느꼈고 타도... 타봐도 그렇고 어! 2015년부터 지금까지 탔으니까 10년을 탔잖아요. 10년까지 타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 말씀드리자면 풀카본의 울테그라를 2015년에 2014년씩을 샀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앞으로 돈 들 일이 없을 거다.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휠만 바꾸면 완전 또 새로운 자전거 느낌이 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탔나요. 2019년쯤에 타이어도 갈 겸 휠을 체감이 될 만한 다음 단계의 휠을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 보통은 알루미늄 3대장을 추천하더라고요. 알루미늄 3대장이 캄파놀로에서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시마노에서 나오는 듀라이스급 그 다음에 펄크럼에서 나오는 거 모델명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세 가지를 살까? 아니면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나오는 로발 거를 사볼까? 라고 하다가 로발 거를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 다르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 검색해보면 알루미늄 3대장 중에 제일 유명한 캄파놀로 샤말 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덕을 만나면 샤말 요정이 뒤에서 밀어준다. 이런 표현을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댓글이나 이런 걸 유머가 넘치는 창의적인 말을 만들어 내시는지 대단합니다. 아무튼 샤말 요정이 밀어준다. 와 로발 거도 마찬가지로 로발 요정이 밀어 주더라고요. 근데 체력이 딸리니까 요정이고 뭐고 다 사라지던데 체력이 남아 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계속 자전거를 타버리면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뭐 잘나가는지 안나가는지 잘 느낌이 안 나는데 오랜만에 타니까 역시 왜 자전거 이렇게 잘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동차도 옛날 기준으로는 우리가 왜 아반떼 타다가 다음에 차 바꾸면 소나타 그 다음에 바꿀 때 그랜저 그 다음에 바꿀 때 에쿠스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꿀 때마다 차가 엄청 좋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또 그 차를 계속 몰다 보면은 이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다시 내려가시면 됩니다. 더 안 좋은 차를 타면은 어 내 차가 더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보통 차 한 대씩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가족을 이루면 각자 한 대씩이다 보니 한 가구에 제가 한 가구당으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구에 차가 두 대 많게는 세 대 이런 식으로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최소한 두 대씩은 다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전에 제가 경차와 세단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모닝과 BMW 528i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528i 계속 타다 보면 처음에는 기가 막혔거든요. 기가 막히다는 게 그 당시 국산차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볼트를 꽉 쪄아놨는 그런 느낌 단단함, 탄탄함이 느껴졌었는데 그게 계속 타면 익숙해지니까 그게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출퇴근으로 모닝을 계속 타다가 주말에 이제 야외 나갈 때 그걸 딱 타면은 오오오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오늘은 그 자전거길 중에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요. 수첩이 있나요? 보이시나요? 이 수첩 비닐로 쌓여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오래 됐는데 아직도 도장을 다 못 찍어서 아직도 쓰고 있는데 저 수첩에 도장 찍힌 걸로는 섬진강 자전거길 도장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섬진강이 너무 좋아서 두 번, 세 번 갔었고 그 다음에 영상강 다 찍고 그러고는 한동안 못 탔었거든요.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북한강 자전거길을 갔더니 섬진강이랑 좀 다른 느낌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초보자 분이라면 이때 초보자는 자전거 처음 타는 사람이 아니라 자덕의 길로 처음 들어 서신 분들이라면 자덕도 기준이 좀 애매모하네요. 아무튼 좀 길게 제대로 한번 타보고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북한강 자전거길 한번 꼭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안 타보신 분이 없을 것 같고 저처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차 몰고 골머리 지나서 물회정원 근처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물회정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춘천까지 가는 코스인데 초보자 분들께 왜 추천하냐 하면 편의점이 많아요. 중간중간에 편의점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데 편의점이 많고 혹시나 자전거 고장 났을 때 수리나 아니면 드랍쉽으로 이용하는 자전거 싣고 이동하는기에 괜찮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북한강 자전거길이 원탑입니다. 원탑 최고 그만한 곳이 없어요 지방에 사는 직장인이라면 휴가를 내야 되나? 주말에 이용하시면 되죠. 자전거를 그러면 차에 어떻게 싣느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자전거를 취미로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동네만 타다가 그 다음에 동네에서 출발하는 자전거길 코스를 타다가 그걸 자꾸 타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길을 왔다갔다 하게 되니까 좀 지겨워지더라구요. 나는 어디 무슨 자전거길 추천해서 거기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가려면 결국 우리 동네를 지나가야되고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구간을 맨날 타는 우리집 동네 구간을 점프하고 싶은데 그 점프를 하려면은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에 자전거를 어떻게 싣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또 계속 돈이 듭니다. 돈 든다고 말씀드리니까 또 그 얘기 해야 되겠네요. 저기 돈이 안 드는 운동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취미 중에 돈 안 드는 취미는 없다. 취미는 다 돈이 듭니다. 돈이 제일 안 들 것 같은 운동이 이제 마라톤 조깅 같은 거죠. 마라톤이 돈이 적게 드는 편인 거는 맞는데 자기 집에 있는 신발 아무거나 신고 뛰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마라톤화 러닝화 사게 되거든요. 가격이 꽤 나가요. 그나마 그게 좀 덜 드는 거고 자전거는 자전거 구입비가 들어서 그렇지 이용료는 안 들잖아요. 제가 수영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영은 수영복 수영팬티랑 수경이랑 수영목 이 세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목욕바구니 목욕용품 챙기고 그게 다인데 문제는 이용료가 너무 비싸요. 한 달에 십 몇 만일씩 나가니까 계속 돈이 드는데 자전거는 한번 구입할 때 돈이 들어서 그렇지 이용료는 전혀 들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전거도 소모품이 있잖아요. 자동차처럼 그래서 체인 청소도 해줘야 되고 체인의 기름칠도 해줘야 되고 타이어도 갈아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냥 샀는데 가고 간단한 거는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비용이 드는 거는 또 비용을 내고 하기도 하는데 자전거 살 때는 뭐 평생 AS 해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그런 사장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더라구요. 제가 한번 물어본 적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무료 AS냐 무작정 다 해주진 않을 거 아니냐 하니까 일단 부품이 드는 건 부품 받는 건 맞고 또 수리하는데 힘과 시간이 들면 공임료 받는 것도 맞고 그럼 도대체 뭐가 무료냐 저는 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 한번 팔고 정말 계속 고쳐주면 무슨 자산사업도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팔 때는 우선 팔고 싶은 마음에 평생 봐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점검을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점검을 하고 여기에 문제 있으니까 이걸 수리하는 데는 얼마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면 자동차도 점검 자체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BMW 같은 경우에 진단기 진단기를 물려가지고 이상이 없는지를 평상시에 해달라 하면 그것도 비용이 발생을 해요. 공임료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상기간이 진단기는 안하네요. 어쨌든 진단해주는 걸 무상으로 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가면 간단한 거를 육안으로 보고 무작장 아무 때나 가서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무료로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진단을 해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거는 정말 간단한 거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말 간단한 거는 본인도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못하겠다 싶은 거는 그냥 가져가면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자전거 자덕의 길로 어떻게 가냐 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그냥 내가 고쳐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전거길 가다보면 펑크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정도는 내가 갈 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하기 시작하면 할만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돈 주고 갈 필요 없이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씩 하는데 그래서 뭘 사게 되느냐 정비하려면 공구가 필요하겠죠. 공구를 사게 돼요. 그 다음에 공구를 사서 낑낑거리면서 해보면 불편하거든요. 그럼 뭘 사야 되냐 자전거 수리 정비대가 필요해요. 정비대를 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걸 사고 나면 살 돈에 그냥 문제 생길 때마다 돈 주고 막히는 게 낫지 않을까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 사면 돈이 꽤 들기 때문에 그냥 고장 날 때마다 3만원에서 5만원씩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품값이 들어가면 몇십만원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싸게 칠 수도 있습니다. 가서 돈 주고 맡기면 내가 힘들 일은 없잖아요. 내가 정비를 하게 되면 내 힘과 내 시간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게 또 많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정비도 내 취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체인을 갈고 기름칠하고 뭐 큐브 갈고 이런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면 또 재밌어요. 자전거를 차에다 싣는 게 이제 문제는 되잖아요. 그때 또 돈이 듭니다. 자 그런데 돈이 안 드는 차가 뭐가 있으냐. 바로 이 투어 슬라이딩 도어 미니밴 카니발 같은 차는 앞바퀴 빼고 이런 거 전혀 할 거 없이 그냥 실을 수 있어요. 육아용품 중에 카니발이 들어가더라구요. 캠핑 장비 중에 카니발이 들어가더라구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용품 중에 카니발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니발이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카니발은 뒤트넝크를 열고 복도에 그냥 좀 넣으면 자전거 한대는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4열에 있는 안 쓰는 안전벨트를 안장에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양쪽으로 걸면 아주 안정적으로 잘 걸려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카니발을 자전거 여행하려고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있으시면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차에 자전거를 어떻게 싣느냐 제가 모닝 가지고 있을 때도 아주 편했는데 모닝 뒷좌석에 앞바퀴 빼고 뒷좌석 쓴게 다리 쪽으로 있죠. 다리 공간 쪽으로 자전거를 놓으시면 페달은 의자에 살짝 걸칩니다. 그렇게 이제 기울여서 넣으면 그 길이가 모닝 폭이랑 거의 테트리스 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잘 맞추면 약간 대각선으로 살짝 올리면 잘 들어갑니다. 모닝도 은근히 자전거 타는 용도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요 조합을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게 꽤 괜찮은 차를 하나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싱 같은 트랙을 뭔가 나도 가보고 싶다. 큰 비용이 드는건 싫다. 분들은 GT86 이런건 돈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정말 GR86 몰고 왔으면 재밌었겠네요. 계속 마주치네요. 스파크 있죠. 스파크 스파크 이왕이면 수동이 좋을 것 같은데 없는 수동을 억지로 구하진 마시고 스파크 자동조 자동조 좋으니까 크레이티브 말구요 그 뒤에 나온거 그 모델로 구입을 하셔서 자전거 여행 및 트랙용으로 그렇게 막 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찰로 10년 가까이를 모닝을 타서 더 이상 타고 싶지 않은데 경차 안타신 분들은 예를 들면 대형 세단 쪽으로 그런걸 쭉 타오신 분이 나도 뭔가 스포츠 같은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라고 느끼신다면 스파크 같은 경차랑 한번 몰아보세요. 그러면 가볍고 사뿐한 느낌이 좋다면 스포츠카랑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과 트랙 그 다음에 사뿐한 느낌 그 다음에 경제적인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스파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각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유로운 총각이라면 차 두 대를 이용할 때 폼나는 차 한 대랑 그 다음에 경차 스파크를 살 것 같아요. 저는 모의 파일과 모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왕이면 스파크가 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 차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말고 내 지금 있는 차 아반떼도 좋고 조나토 좋고 그랜저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거죠 골프 같은 것도 좋고 아니면 SUV 같은 차들도 좋은데 있는 차에서 자전거 어떻게 짓느냐 웬만한 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닝이나 스파크에도 들어가니까 웬만한 차 뒷좌석에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고급차에다가 뒷좌석에도 넣기 좀 아까울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달이 시트에 닿기 때문에 시트가 약간 손상이 갈 수도 있어요. 조심히 하고 거기에 뭐 수건 같은 거 잘 받치고 하면 괜찮은데 그냥 막 넣고 하다보면 기름때가 묻을 수도 있고 톱니 같은데 긁힐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게 싫다면 밖에다가 거치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툴레 말고도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는데 저는 툴레 걸로 가지고 있는데 툴레 자전거 거치대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다른 회사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토에다 끼우는 방식이고요. 견인봉이죠. 견인봉에다가 끼우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견인봉이 없는 차에는 줄로 거는 방식이 있거든요. 저는 줄로 거는 방식의 자전거 거치대를 2015년 그 당시 자전거 사고 얼마 안입고 바로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소렌토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렌토에다가 뒤에 매달고 자전거 싣고 섬진강 그 다음에 영산강 뭐 이런데 많이 다녔습니다. 저 북한강 갈 때도 소렌토로 갔었고요. 그래서 줄로 거는 방식이 좀 거추장스럽긴 한데 견인봉 없는 차 어떤 차에든 웬만한 차에든 다 거치가 되니까 다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깔끔하기로는 견인봉에다가 끼우는 방식이거든요. 견인봉이 유럽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는데 미국식은 잘 모르겠고 유럽식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기어봉 같이 생긴 게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방식인데 그게 볼본 원래 달린 차들 같은 경우는 안으로 접혀있다가 버튼으로는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방식인데 그런 원래 달린 차 말고는 우리 국산차 중에 가면 견인봉 작업해 놓은 차들 보면 계속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후진할 때 뭔가 걸릴 것만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은 주는데 막상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자덕의 길로 입문하신 분들은 견인봉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거 사셔야지 어정쩡한 거 사면 또 사고 싶다니깐요. 제가 그 줄로 거는 방식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늘 말씀드리죠. 다용도는 뭐다?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웬만하게는 다 되는데 쏙 마음에 들게는 잘 안된다. 이제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한창 빠져 있었던 그 당시에 저는 골보를 되게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골보 V60이나 V90이나 아니면 오 여기 있네요. XC90 XC90 을 사게 되면 반드시 견인봉을 달고 그 툴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줄 거는 방식이 그건 중고로 팔고 견인봉에 장착해서 자전거 3대를 신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사고 싶었어요. 그게 접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딱 접혀서 보관하기도 좋아요. 그 줄 거는 방식은 너무 보관할 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일반 아파트에 보관하기 쉽지 않거든요. 견인봉에다가 거는 방식의 그거는 접으면 무슨 캐리어 가방 큰 사이즈만하게 딱 접혀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달고 싶어요. 썼거든요. 볼보에서 그 툴레를 툴레 제품을 볼보 악세사리로 정품으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볼보를 사서 자전거 그거 하고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는 걸로 사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볼보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출고가 너무 늦어지고 늦어지면서 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아... 자전거는 사실 다른 걸로도 갈 수 있으니까 스포츠카를 사자 생각을 해서 타는 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아무튼 보통 사람들은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전거를 싣고 여행가는 4가지 방법 첫 번째는 카니발에 그냥 싣는다. 두 번째 스파크 괜찮다. 스파크 아예 트랙도 한 방씩 가보시고요. 스파크를 몰고 내 장난감 같은 자동차도 정비도 좀 해보시고 직접 자가 정비도 해보시고 자전거 타고 여행 다니는 용도로도 한번 써보시고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의 단점은 뭐냐면 혼자 가야돼. 자전거를 한 대 밖에 못 싣었거든요. 결국에는 두 명은 탈 수 있지만 뒷좌석에다가 자전거를 한 대 싣어버렸기 때문에 가서 한 명은 자동차로 점프해주는 조수 역할을 줄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둘이 같이 즐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출발지에서부터 같이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자전거도 타고 같이 돌아오고 이거를 고려하신다면 3번, 4번인거죠. 3번, 4번이 결국 똑같은건데 어 견인봉이 있는거 없는거 그 차이죠. 어쨌든 자전거 거치대 툴레 등등의 회사꺼를 이제 구입한다. 이 네가지 중에 한가지를 이용하시면 자전거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어디든 이제 자전거 싣고 갈 수 있어요. 총각이거나 아니면 아직 아기가 없는 신혼부부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너무 좋은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뭐 다른 걸로 여행했을 때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곳곳에 숨은 아름다움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자전거 얘기는 요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강천보에 가고 있는데요. 한강 하류 코스에 아마 속하지 싶어요. 그래서 여주 다음 코스인데 거기 한번 들리고 그쪽 이제 경치를 한번 보여드릴까